안녕하세요 캡틴을 꿈꾸는 선생 장동호입니다 2019 수능을 위한 수능 완성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연기교재 두 번째 교재인 수능완성을 저와 함께 쭉 풀어갈 텐데 저 아주 마음이 막 벅차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준비하면서 어떤 친구들하고 또 새롭게 만나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의가 어떤 강의고 또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들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티 짧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능으로 가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EBS 필수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우리 지난 겨울부터요 많은 수능 개념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능 특강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는 수능 완성을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 시작하는 시기가요 6월 모평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인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제 학생들은 아직 전체적인 개념 정리가 한 번 끝나지 않은 친구가 많이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개념이 한 번 정도는 끝났어야 되고 이제부터는 문제풀이와 함께 진행하면서 수능 완성 교재를 공부하면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고요 여러분들 어느 시기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시기에 하고 있는 것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교재를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느 시기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수능 완성 이 교재는요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공부를 하냐면 첫 번째는 내신 공부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가 수능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3학년 학생뿐만이 아니라 2학년 학생에게도 좋은 문제풀이가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평을 준비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모평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평에서 작은 성취감을 맛본 학생들이 수능에서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평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수능처럼 준비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평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연계율을 수능과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데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교재입니다 아마 이 땅에 2019 수능 물리를 보는 학생들이 이 책을 보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모든 학생이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작년에 출제됐던 2018 수능 문제에서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킬로 문항이라고 했던 세 문항이 저희가 특별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에서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출제진들은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어떤 교재든 수능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실제로 수능 연계 교재라고 하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 난이도를 어떻게 맞추면서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면 연계 교재는 최소한 세 번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수능에서 보았을 때 아, 이거 수능 완성에서 봤던 건데 수능 특강에서 봤던 건데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익숙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작년에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돌림인 문제인데요 이 문제 이렇게 축바퀴와 연결돼서 수능 완성에서 충분히 연습했던 친구들은 수능 보면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빗면에서 물체들이 연결되면서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물체의 VT 그래프가 제시가 됐죠 이것도요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연결된 물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다음에 연결된 물체의 VT 그래프는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할 것인가 그쵸 그다음에요 마지막 문제로 제시됐던 유체 문제요 유체 문제 여러분 선배들 너무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줄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에서 줄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평형 조건을 가지고 문제 접근하는 연습을 수능 완성에서 했으면 조금 이 그림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파스칼 법칙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연계 교재에서 충분히 익힌 학생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그렇게 좀 덜 당황하면서 문제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은 적어도 한 3번 정도 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능 완성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개념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념 공부 여러분 수능 특강을 통해서 완벽하게 했겠지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하시고 강의에 따라서는 제가 여기 있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거고요 또 강의에 따라서는 제가 문항 속에서 개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기출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고 그것을 조금 변형돼서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테마 문제 그다음에 심화 문제로 2점 테스트와 3점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게 교재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들을 다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5회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때는요 정말 시간을 맞춰놓고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 우리 강좌의 특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는요 총 4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재는 당연히 2019 수능 완성입니다 40강 동안이요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 겁니다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할 거냐면요 입에 수능 완성에 있는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대표강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능 완성만 보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수능 특강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수능 완성의 문제와 수능 특강이 어떤 문제가 좀 연계성을 가지고 나와 있는가를 제가 문항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고민했던 문제들은 그 수능 특강 문제도 같이 푸시면서 이렇게 복습도 하시고 수능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8년 전쯤에 고3을 담임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제가 모든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최고인 이 땅의 수험생들인 여러분들에게 주는 간단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친구들 보기에 굉장히 표정이 밝죠 똑같은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게 수험생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친구들 지금도 여전히 도전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보고 있는데 이 밝은 친구들 모습 볼 때마다 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매 강의에 이 친구들에게 제가 주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드릴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미 최고인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수험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처음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까지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냐가 시험 성적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재 열심히 분석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성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우리 이 오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